일상생활에서 디톡스를 실천하는 방법 자꾸만 건강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몸에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디톡스를 실천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리 몸은 철저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알린다. 따라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몸에서 신호가 오게 된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변비, 피로 또는 기타 심상치 않은 증상들이 나타나면 곧바로 신경을 써야 한다. 디톡스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몸의 경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 두세 달에 한 번은 그동안 쌓인 독소들을 몸에서 깨끗이 치우는 일을 해주어야 하지만 가장 좋기로는 몸에서 항상 디톡스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부터 가장 자연적이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디톡스를 생활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일상생활에서 디톡스를 실천하는 방법 언제 디톡스를 해야 할까?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와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상이 나타나는 빈도에 따라 디톡스를 계획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다. 변비, 만성변비는 소화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변비로 고생 중이라면 평소 식단의 식이섬유 섭취 비율을 증가시키자. 그래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독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 피로 결장과 위장에 쌓인 독소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종일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디톡스를 통해 장뿐만 아니라 간에 쌓인 독소 또한 배출시킨다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 불면증 멜라토닌은 잠잘 시간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런데 몸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게 되면 멜라토닌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는 도중 종종 깨는 현상이 일어난다. 두통 두통은 몸 어딘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이다. 두통이 자주 생긴다면 디톡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톡스를 하는 방법 가장 효과적인 디톡스 방법은 몸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는 음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최고인 식단에는 아래와 같은 재료들이 들어간다. 크랜베리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하여 방광염 등과 같은 비뇨기 질환 예방에 훌륭한 재료이다. 레몬 비타민C 함유량이 높은 레몬은 간을 정화하여 체내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 이상적이다. 비트 비트는 피를 맑게 해주는 기능이 뛰어나다. 위에 소개된 재료들을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스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는 것이다. 해독 주스를 일주일에 2에서 3회 마심으로써 디톡스를 생활화하는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다. 1. 감귤 주스 감귤 유에는 비타민 A, B, C 그리고 칼륨과 칼슘과 같은 무기질이 풍부하여 수분 저류를 방지해준다. 한 달간 감귤 주스로 디톡스를 하면서 결과를 지켜보자. 재료 레몬 1개 오렌지 3개 시금치 1줌 파파야 1컵 80g 과정 준비한 재료들을 믹서기에 넣고 알갱이가 고른 혼합물이 될 때까지 잘 갈아준다. 취향에 따라 건더기를 걸러내고 액체만 따라내어 마셔도 좋다. 2. 장해독 주스 장이 깨끗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변비를 해소하여 장을 청소하는 효과가 뛰어난 주스를 만들어보자. 재료 배 1개 붉은 사과 1개 회양 4분의 1컵 60g 물 1컵 250ml 과정 사과와 배 껍질을 깎은 다음 선택. 작은 조각이 되도록 썰어 회양과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간다. 매일 점심 식사 도중과 식후에 마셔준다. 3. 두통 해소를 위한 주스 파인애플은 강력한 인효 작용을 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편두통을 포함한 두통 해소에 효과적이다. 재료 파인애플 3개 퀴노아 1티스푼 15g 물 1컵 250ml 과정 퀴노아 1티스푼을 물에 넣고 밤새 그대로 둔다. 퀴노아가 잘 가라앉으면 파인애플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간다. 취향에 따라 건더기를 걸러내고 액체만 마셔도 좋다. 취향에 따라 건더기rise